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저번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청취 도우미 귀투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한국이 자체제작해 우주로 쏘아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은 자체제작해 우주로 쏘아올린 한국은 자체제작해 우주로 쏘아올린 것입니다. 서울은 자체제작해 욕이 도울 수 있습니다. 서울은 자체제작해 우주로 6G를 고정하며 북털에서 우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장애를 겪고 있는 영국 최대 슈퍼마켓체인 테스코의 웹사이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장애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영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는 웹사이트와 앱의 장애에 대해 해커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을 포함한 고객들은 새로운 주문과 주문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코는 사과했고 모든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chain, 잘 아시는 단어이고 쉬운 단어이지만 여러가지 뜻이 있는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영령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A series of connected metal wings에 연결된 쇠고리가 되겠는데요. used for pulling or fastening things. 어떤 물건을 잡아당기거나 또는 그것을 잘 단단히 묶을 때 쓰는 거죠. 쇠사슬이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a series of connected things or people, 연결된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본문에 쓰인 의미는 a group of shops or hotels, 어떤 체인점, 가게나 어떤 호텔이죠. owned by the same company, 한 회사가 소유한 호텔 체인점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a thing that limits somebody's freedom,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or ability to do something,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어떤 사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hain of command 하게 되면 연결된 것이란 뜻에서 명령 개통, 지휘 개통 체계를 의미하겠습니다. hacker, a person who uses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해서 to get access to data,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죠. in someone else's computer or phone system, 전화나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보는데, without permission, 허가를 받지 않고, hacker, 우리말로 외래어로 그대로 쓰이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a person who uses right computer programs, 컴퓨터를 사용하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인데요. with enthusiasm and skill,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아주 실력이 있는 프로그래머를 또 hack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software is so complicated, that only experience hackers can use it. 그 소프트웨어는 너무 복잡해서, 아주 경력이 많은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ce, 명사로는 장소인데요. 본문에서는 동사로 띄었습니다.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to put something in a particular place, 어떤 것을 특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used to express the attitudes, somebody has towards something or somebody. 어떤 사람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인데, 어떠한 것을 표명하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와 본문에 쓰이는 의미는, to give instruction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내리는 거구나. or make a request for something to happen,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요청을 하는, 주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to find a suitable job, home, etc. for somebody. 누군가를 위해서 직업이나 집을 찾아주는 것, 그것도 place가 되겠습니다. they place a high value on punctuality. 그들은, 그 회사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restore, to bring back a situation or feeling,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다시 끌어내는 건데요. that existed before, 전에 있던 것을 복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o bring somebody or something back to a former condition, place or position. 사람이나 사물을 이전에 있던 어떤 환경, 장소, 그리고 어떤 위치로 다시 가져오는, 복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measures are intende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economy.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에 대한 대중들의 자신감, 어떤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The UK's largest supermarket chain, 테스코, has blamed hackers. 영국의 최대 supermarket chain인 테스코는 해커들을 비난했습니다. 해커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for problems with its website and app. 그 회사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they haven't been working.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for more than 24 hours. 24시간 이상 동안.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say. 지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포함한 고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y canno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그들은 주문을 낼 수도 없고, 주문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다고. 테스코 has apologized and says. 테스코는 사과를 했고, 말하고 있습니다. it's working hard to fully restore all services. 그 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완벽히 복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one of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 예, 지금 최상급을 써서 largest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매출이나 소매점 수, 그것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는 one of the larges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명사 day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day는 its website and application을 지칭하고요. 뒤에 것은 customer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네, working이란 말도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것은 they haven't been working인데,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working이 되겠고요. 뒤쪽은 그 회사가, 테스코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일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주문에 관한 동사들인데요. 물론 order 자체가 동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만, 명사로 쓸 때는 같이 오는 단어들이 place란 동사, place an order, can I place an order?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착안하실 것은요. 지금 영국에 있는 테스코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이것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단어들의 쓰임, 구절들의 쓰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서 사례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place an order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 쓰실 수 있도록 익히시는 하나의 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소는 The UK's largest supermarket chain, Tesco, has blamed hackers for problems with its website and app. They haven't been working for more than 24 hours. And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and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and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so they can'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So they can'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So they can'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And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so they can'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And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so they can'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And customers, including some who are self-isolating, so they can't place, amend, or cancel orders. tesco has apologized tesco has apologized tesco has apologized and says it's working hard to fully restore all services and says it's working hard to fully restore all services and says it's working hard to fully restore all services tesco has apologized and says it's working hard to fully restore all services tesco has apologized and says it's working hard 오늘의 뉴스는 24시간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는 영국 대형체인 테스코 웹사이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